저는 2020년부터 어른 예배 때마다 사사기를 강의하고 있는데 2023년 말인데 이제 5장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작년 6월에 제가 4장 설교했었던 적이 있더라고요 혹시 내용을 다 기억하시죠? 제가 조건의 메인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4장의 내용들을 나누었습니다 상황과 관계와 역사와 여러 가지 조건들에 매여서 신앙생활했던 자들의 이야기 그래서 하솔왕 야빈과 그때 군대장관 시스라 또 900대의 전차부대라고 하는 그 조건에 매여서 20년간 심한 학대를 받으면서도 신앙적 결단 한 번 내리지 못했던 그들의 삶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조건적인 순종으로 그 앞에 나아가 승리를 거두었던 드보라의 이야기 그 승리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4장은 그렇게 하솔왕 야빈의 진멸함과 또 900대 전차가 다 이제 못 쓰게 된 것과 시스라에 대한 큰 승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마무리가 되게 되는데요 사실 거기서 이야기가 다 끝이 나고 바로 6장 기두온의 이야기로 넘어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데 사사기의 기자는 5장의 동일한 내용 4장과 동일한 내용을 다시 한 번 저희들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 사사기의 기자는 똑같은 내용을 비록 기술 방식은 달라서 4장은 이야기 방식이라면 5장은 시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 왜 굳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저희가 그 이유는 5장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살펴볼 때 알 수 있습니다 5장의 주제는 찬송하라입니다 찬송하라 그러니까 4장에서 이 승리의 이야기를 이 기자가 표면적인 사건으로 집중하고 있다면 5장에서 이 이면적인 사건 그 이면에서 누가 과연 승리하셨는가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4장에서 이것이 민족과 민족의 대결의 구도로 보여졌다면 이면에서 이 5장에서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싸움이었으며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의 기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승리 앞에서 반드시 마땅한 반응이 있다라는 것을 저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 앞에서 저희가 잊어서는 안 되는 반응이 있다 바로 그것이 찬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찬양이 그냥 말뿐만인 찬양이어서 안 된다 5장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으나 오늘 설교 제목을 저는 전쟁 같은 찬양이라고 붙였는데요 이 5장의 시를 통해서 드보라는 우리의 찬양이 지향해야 될 바 또 우리가 전제해야 될 찬양의 조건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스스로에게 가볍게 질문을 하나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요즘에 어떤 노래를 부르십니까? 혹시 무엇을 노래하고 계십니까? 사실 노래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가진 성격 자체가 억지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샤워하시면서 흥얼거리시는 그 노래도 담보하고 있는 게 기분 좋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분 나쁜데 샤워하시면서 노래 흥얼거리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노래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예배를 열면서 함께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 가운데 여러분들의 그 노래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사실 노래라고 하는 것 그냥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그냥 그저 아무런 이유 없이 불렀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안 하느니만 못한 노래가 됩니다 노래할 이유가 있을 때 노래란 시키지 않아도 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노래의 성격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노래할 이유가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드보라에게는 노래할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9절을 한번 보시면 동일한 내용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영솔자들과 또 그의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므로 여호와께 찬양한다 이렇게 드보라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큰 승리를 경험한 직후입니다 그 승리의 요인에 대해서 지금 반복해서 드보라가 두 번이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승리의 이유, 그 원인이 그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했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물론 이 헌신이라고 하는 거 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드보라는 그 헌신이 승리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비장한 결심 때문에 승리했다? 드보라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헌신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을 찬송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드보라는 그 이스라엘 방백들과 그 리더들의 결심과 헌신의 근원 곧 승리의 유일한 근거 되시는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본문의 저희가 맥락을 더 살펴볼 때 더 명확해지는데요 오늘 읽었던 본문의 4절, 5절, 또 11절, 13절 보시면 어떤 내용들이 막 나옵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라, 찬송하라 주의 의로운 업적을 들어 말하고 여호와의 공의로운 업적을 전하고 여호와께서 그 전지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도우시려고 내려오셨다 이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찬양의 가장 중요한 전제입니다 표면적인 승리를 바라보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이면 안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과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찬양의 전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할 때 여기 앉아계신 여러분들은 뭐 그런 당연하고 뻔한 이야기를 하느냐 안다라고 하시는 시선으로 저를 지금 보고 계신데요 근데 그게 너무 당연하고 너무 뻔한 것인데 저희가 이걸 너무 자주 잊어버리고 참 자주 놓칩니다 성경 안에서도 하나님의 이 놀랍고 큰 일하심이 얼마나 자주 기록됩니까? 그런데 성경 안에서조차 이 크신 일하심 뒤에 바로 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 저희가 생각보다 그렇게 자주 보지 못합니다 저희도 이것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다음에 어떤 데는 찬양이 나오지만 대부분 찬양이 생략되어지는 경우들 앞에 이걸 당연하게 여기게 되어서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렇게 사사기 4장 5장 읽으시다 보면 4장 읽으시고 5장에 뭐야 왜 똑같은 내용 나와? 하면서 그냥 쓱 가볍게 읽어버리고 넘어가 버리기 쉬운 저희들도 그런 것에 익숙해져 버린 저희들의 모습을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정말로 자주 잘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렇게나 간절하게 소망하고 간구하고 끈질기게 구했던 그 내용이 응답될 때 그 승리의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정말이지 손에 꼽습니다 마치 일어날 일이 당연히 일어난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 일이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것처럼 여길 뿐이지 그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은 정말 참 적은 것 같습니다 정말 가까운 예로 저희가 가장 최근까지 고통을 겪었던 그 코로나 저희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까 지난 3년 동안 잘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모이게 해주십시오 마스크 벗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인원 제한 없애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간구했습니다 3년 동안 근데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젠 뉴스에도 코로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렇게 보더라도 마스크 쓰신 분 찾는 게 훨씬 쉽습니다 이 정도로 모든 상황이 이제는 해결 국면 가운데 있고 그렇게 간구했던 내용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주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찬양하셨습니까? 했죠 했습니다 마스크 벗을 때 했죠 모였을 때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얼마나 더 이 주제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했습니까? 저희가 3년 간구했습니다 우리가 간구했던 그 길이와 우리가 감사한 그 횟수 비교할 수 있습니까? 저희는 응답과 하나님의 승리의 현장에서 고개만 돌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당연히 여기면 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여기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노라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죄인이고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조차 우리에게는 매우 전쟁 같은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치열하게 하나님 함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드보라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드보라 거기서 그치고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찬양이 찬양되게 하는 데는 부족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거 아는 거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단지 머리로만 이해하는데 그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머리로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지금도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정말로 말 그대로 머리로만 이해하고 그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론으로는 말로는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그분의 왕대심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실제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마치 존재하시지 않는 것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말로서는 인정하면서 삶으로서는 부인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맥락을 빌려서 그 이유를 찾아보건데 오늘 본문은 사람들이 계산하기 시작했다라고 우리에게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13절에서 이어지는 본문을 볼 때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4장에서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지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5절 하반절부터 루우벤, 길루아, 단, 아셀 지파는 전쟁의 나팔소리에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한 지파지파 면면들을 볼 때 루우벤 지파는 처음에는 동정심을 보입니다 그리고 큰 결심까지 합니다 그런데 16절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이 루우벤 지파는 전투의 나팔소리보다는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더 선호합니다 지금은 목축의 때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쟁을 나갔다가는 내게 있는 손해가 너무 극심하기 때문에 결심까지만 하고 목축하는 일로 돌아갑니다 다른 지파는 어떠합니까? 길루아스는 무관심합니다 요단강 건너편에서 이 전쟁을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무관심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단과 아셀은 어떻습니까? 배와 항만에서 무역하며 상업하는 내 할 일과 내 유익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 지파는 계산하고 있고요 한 지파는 무관심하고요 한 지파는 내 할 일만 하고 있습니다 모두 이 참여하지 못한 지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보다는 내 일과 내 유익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지파들이었습니다 내 할 일과 하나님의 일과 계산하고 저울질하고 잔머리를 굴리고 있습니다 엄밀하게 더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근원적인 불신이 이들에게 있었다 우리는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딜 보면 더 잘 알 수 있냐면 상당히 이 기자가 흥미로운 기술을 여기 해두었는데 이 사사기의 기자가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들을 기술하면서 그들이 있던 그 장소들을 기술할 때 하나의 공통점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루우벤 지파는 시넷가에 있었고 길라앗은 요단강에 단지파는 배에 아셀 지파는 해변과 항만에 있었다 성경의 기자는 기록합니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다 물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의지했던 것입니다 무엇을요? 물, 물가 이곳이 나의 생명의 근원이구나 이곳에 있으면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겠구나 이것으로 나의 삶의 효율과 유익을 증대시킬 수 있겠구나 라고 하며 물이 있는 물가에 그들이 기거하고 전쟁에는 참여하지 않고 그들의 생명의 근원을 그들이 계산한 대로 붙잡고 있었던 것을 기자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들의 선택이 참 효율적이여 보입니다 똑똑해 보이기도 하고 신중하고 안전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많은 영역에서 이들은 우리와 너무 같습니다 우리들도 이런 거 참 너무 많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머리로는 말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지만 때로 하나님보다 효율성, 가능성, 안정성, 사람들의 말, 세상의 기준, 과학적 증거, 역사적 경험들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여기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생명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이 그릇된 오해 그들이 계산하고 그들이 잔머리 굴렸던 내용들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깨뜨리시는 그 본문의 맥락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하솔왕 야빈의 또 시스라의 구백승의 전차를 어떻게 회파하십니까? 4장에는 뚜렷하게 나오지 않지만 오늘 본문 5장에 명확하게 기록됩니다 4절과 21절을 보시면요 4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애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21절에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원한 내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지금 무슨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물을 내리시고 구름을 통하여 물을 내리십니다 강의 흔적만 남아있어서 물에 흔적도 없고 물을 기대하지 않았던 그곳에서 그 옛 강에서 하나님께서 그 강을 표류시키심으로 물바다를 만드시고 그 구백승의 전차가 진창에 빠져서 무용지물 되게 만드시는 것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주 딱 맞는 타이밍에 물을 내리십니다 만약에 먼저 비가 오고 전쟁이 시작됐다면 아예 전차를 끌고 오지 않았을 것이고 전차는 끌고 왔는데 뒤늦게 비가 오면 이미 이스라엘은 진멸된 상태였을 텐데 딱 맞는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물을 내려주십니다 이 일을 통하여 무엇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은 하솔왕 야빈과 그 시스라를 무찌르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계산으로 물가에 붙어서 스스로 안전하다 스스로 나는 괜찮다 여기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계산하지 마라 너희들의 지금 신뢰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들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떠날 수 없었던 그 물가, 그 물 그 물의 주인은 누구냐?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조심해서 나쁠 것 없고 준비를 철저히 하는 거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감히 하나님을 인간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인생의 수준으로 판단하고 계산하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계산하려고 한다면 똑바로 계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간의 수준으로 낮추지 말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한번 계산해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은 이 전쟁을 별들의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별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계산했다면 절대로 이들은 자신의 물가에 머물러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섰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계산에 실패하죠 그들이 싸우지 않음은 그들의 싸우지 않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 현장에서는 그저 전장에 참여하지 않았다 되게 수동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사사기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이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회파하고 무너뜨리는 일들을 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뿐만인 찬양의 폐해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너무 감사하게도 5장에는 이런 부류만 나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드보라의 찬양에서 고백되어졌던 것처럼 찬양이 찬양되게 만드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곧 하나님께 즐거이 헌신한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이죠 계산을 똑바로 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보면 그들은 그냥 헌신을 하는 것이 아니죠 즐거이 헌신합니다 잘못 보시면 안 되는 게 즐거운 헌신은 아닙니다 헌신 자체가 그렇게 쉽고 항상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죠 18절을 보시면 이들의 헌신은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않은 헌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었길래 모두가 회피하는 그 자리로 즐거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기자는 이 전장에 참여했던 자들이 에브라인, 베냐민, 문하세 반지파, 스블론, 이사갈, 납달리지파 사람들이었다고 기록하는데 성경이 이들이 특별히 더 영웅적이라거나 더 용감했다거나 더 믿음이 좋았다라고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10절과 11절 오늘 저희가 읽었지만 이들은 말을 타는 사람, 말을 탈 정도로 부유한 사람도 있었고 양탄자에 앉은 평범한 사람도 있었고 길을 걷는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전쟁터에서 활을 쏘는 사람도 있었고 물을 깃는 사람도 있었고 이 전쟁의 승리에 가장 주요한 두 주인공은 둘 다 여인들이었습니다 많이들 착각하는 것이 사사기 하면 무슨 위인전 읽듯이 특별한 사람들, 용감한 사람들, 믿음 좋은 특출난 사람들, 배경이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인 줄 우리가 착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사사기는 딱 저와 여러분 같은 보통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다만 한 가지 달랐던 점이 있다면 5장의 마지막 절인 31절 상반절은 우리들에게 이 사람들의 그 특징 한 가지를 이야기해 주는데요 31절 상반절만 읽으면요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갖게 하시옵소서 성경의 기자는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해서 이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았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아는 그 자리에서 나의 존재를 파악하고 나의 수준을 인지했던 그래서 그들이 받았던 은혜가 어떤 것인 줄 알았던 주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 줄 알았던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의 그 깊이와 가치가 무엇인 줄 알았던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제대로 된 알미 헌신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을 경험한 자 그 복음을 아는 자 그 복음 앞에 선 자 주를 사랑한 자들만이 이런 헌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헌신은 또 다른 헌신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고 그분께 삶을 맡긴 자들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남서울교회에서 어린이 전도폭발 2년, 작년 전도폭발 4년 지금 6년째 전도폭발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제가 전도폭발 현장들을 보면서 정말 제가 획득한 하나의 결신률을 높이는 획기적인 방법 제가 알아냈습니다 알려드릴까요? 이것만 알면 결신률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문을 열고 나가는 것입니다 너무 단순한가요?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외치면서도 문 밖으로 나가지 않고 집 안에 틀어박혀 있으면 결신률은 0%입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예비된 사람이 그곳에 있는 것이죠 10%, 100%, 10,000% 결신률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폭에 오는 많은 분들이 처음에 이것을 되게 두려워하십니다 내가 이걸 외울 수 있을까? 이거 벅찬데? 그러면서 1주차, 2주차 제가 많이 보면 이제 경험이 쌓였잖아요 이분은 지금 나갈 국리를 하고 있다 이분은 지금이라도 포기할 생각을 하고 있다 딱 보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너무 놀랍게도 문을 열고 나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다스리심을 인정하며 그 살아있는 복음을 전하는 경험들을 하면 할수록 그 경험이 그들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살아계심이 더욱 선명하게 그들의 삶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8회, 9회를 채워야 되는데 16회, 17회까지 하시는 분들도 막 생기게 되는 것이죠 헌신은 헌신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가 어떤 내용입니까? 악순환의 이야기입니다 전문용어로 나선형 하강구조라고 점점 악순환이 심해지는 것이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드러난 이 전쟁같은 찬양 하나님께 대하여 말뿐만인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산하지 않고 헌신한 자들이 만들어낸 변화가 바로 선순환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선순환 예배하는 선순환 헌신하는 선순환을 통하여 사사기의 이 어둡고 악한 악순환들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승리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오늘 드보라의 찬양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이 참된 찬양 하기 위해서 우리 반드시 늘 보금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우리의 참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전투가 끊이지 않는 우리는 전투하는 교회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의 찬양은 전쟁 같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치열함 중에 나오는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을 맺겠는데요 드보라의 노래처럼 성경에 여인들의 노래가 총 4번 나옵니다 최루국기 15장의 미래암의 노래 또 사무엘상 2장의 한나의 노래 누가 보금 1장의 마리아의 노래 이 노래들 한번 집에 가서 찬찬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주제들이 일맥상통합니다 드보라의 노래와 매우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헌신할 때 일어나는 일들 그 내용 중에 제가 한나의 노래 짧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 2절과 9절 10절인데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9절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오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므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래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오늘 드보라의 노래와 매우 비슷하고 31절의 고백과 매우 유사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정한 물가 우리들이 붙잡고 있는 왜곡된 생명의 근원 그것 좀 내려놓고 내가 지정한 신뢰의 대상 이 시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곳에서 주를 바라보며 주와 함께 그에게 헌신하여 믿음으로 말뿐만인 찬양이 아니라 전쟁 같은 찬양 헌신이 담겨있는 삶이 이어 이야기하는 찬양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삶의 노래처럼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 그 치열함 가운데 함께 하사 우리에게 힘주시고 승리를 허락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